이슬람은 신앙과 경배행위 그리고 열매로 그 가치가 보다 높아지고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신앙과 경배행위 그리고 훌륭한 도덕성을 갖춤으로써 진실한 무슬림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유일성 그분의 천사들, 성서들, 선지자들 심판의 날 그리고 성과 악을 포함한 증명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선지자 모하마살랄라 호알리와살람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진리를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민나이다 라고만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지 종복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삶을 추상화하여 마음을 위해 남겨진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창조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어디에서나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배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경배 행위는 말과 그 말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경배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중 하루나 1년 중 한 달만 근행된 경배 행위는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그분의 자비로 행복한 삶을 살 것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모든 남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부여해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선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니라 성구란 16장 9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행하셨던 죄와 행하실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살랄라 활리와 살람께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경배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을 완성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훌륭한 도덕성입니다 훌륭한 도덕성은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계시 다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훌륭한 도덕성은 이슬람의 본질입니다 좋은 사랑과 선한 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도덕성은 연민과 자비 진실성과 정직함 정의와 유용함과 같은 훌륭한 행동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오와 적대감, 시기와 욕망, 낭비와 인색함과 같은 나쁜 행위들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과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주고 우리의 경배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며 우리의 훌륭한 도덕성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끌어 나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혀가 거짓말로부터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은 평화와 행복의 전당이 될 것이며 우리 이웃관계도 신뢰와 애정으로 믿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거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법대로 이행될 것이며 수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구상의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과 희생자들의 얼굴이 미소를 짓게 될 것이며 세상은 계속해서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활리와살람께서 하신 다음 기도문으로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굳건한 신앙인으로 영원한 삶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경배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기도문으로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문으로 건네도록 하겠습니다